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옛날 그 영화 올드보이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바위 덩어리든 모래알이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어제 저희 구독자 중에 누구 한 분이 파리똥도 똥이다 라는 명언을 남겨주셨는데요 딱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사랑하는 썸녀에게 고백을 했고 드디어 남친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시간 만에 뻥 차인 초... 원제 사귄지 한 시간 만에 이별 통보를 받은 이유 아까 사귄지 딱 하루 만에 차였다는 여자 글을 봤는데요 분명 지가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거지 같음은 전혀 단 하나도 모르고 되레 자기를 차버린 전 남친 욕하는 걸 보니까 저도 예전에 들었던 제 친구 이야기가 생각났어서 써봅니다 참고로 이 자식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고요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얘는 하루도 못 갔어요 고백하고 사귄지 한 시간 만에 뻥 까였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니구나 정확히는 한 시간 반 정도 사귀었다고 하더라구요 여하튼 이 친구가 그때 당시 정말 만반의 준비란 준비는 다 했었고 뭐 꽃다발이랑 목걸이 같은 것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드디어 썸녀한테 고백을 했으며 썸녀가 그 고백을 받아줘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피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어떤 길가 노점상에서 와플 파는 게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 자기야 저거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먹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놈이 얼른 달려가서 와플 두 개를 사들고 왔으며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냠냠냠 맛있게 먹었는데 먹었는데 그러던 중 그 와플에 있던 생크림이 여자 치마에 툭 하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고 아니 근데 도대체 이건 왜 들고 다닌 건지 지금도 의문이에요 아무튼 물티슈를 꺼냈고 정성스럽게 여자의 치마를 닦아줬는데 물론 여기까지는 매우 매우 젠틀하고 아무 문제 없었죠 아니 오히려 멋있었지 그러나 이게 또 웬일이요 바로 이 순간부터 그랬다고 해요 여자의 얼굴이 급속도로 어두워지며 말수도 확 줄어들어버리고 뭔가 느낌이 되게 거지같고 쎄하고 안 좋았다 이겁니다 그래도 아니 이게 뭐 내가 흘린 것도 아니고 또 먼저 닦아줬으니까 별 문제는 없었을 거라 여겼다고 해요 나는 잘했으니까 그저 하긴 그래 이 예쁜 치마에 얼룩이 생겼으니 기분이 안 좋겠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어? 어? 여자가 이제 됐어? 이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 이제 집에 갈 거야 이래가지고 어? 어? 뭐지? 정말 왜 이러는 거지? 내가 혹시 실수를 했나? 등등등 머릿속에서 정말 별의별 거지같은 생각이 다 들었지만 여자 표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차마 왜 그래? 라고 물어볼 수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갔는데 얘가 버스에 올라타기 직전 이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저기 있잖아 정말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아니 그냥 오늘 일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말이죠 그러자 친구는 너무 벙짜가지고 뇌가 정지됐고 제대로 대꾸도 못했대요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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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아니 왜? 이렇게 물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일단 버스도 왔고 나 올라타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너랑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 잡지마 다음에 이야기해 이러고는 버스에 쏠랑 올라타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은 개뿔 이후 두 번 다시 그 여자를 만나거나 연락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결국 여자는 그대로 가버렸고 친구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멍 때리고 있다가 터덜터덜 지하철 쪽으로 걸어가는데 바로 이 순간 문자가 날아왔대요 정확히는 이게 마지막 문자고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아까 내 치마를 닦아준 건 참 고마웠어 그런데 그 물티슈를 아무렇지 않게 화단에 버리는 모습에 나는 너무나 큰 실망을 했고 마음도 같이 식었다 그러니 내 부탁할게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나를 절대로 찾지 마라 딸딸딸딸딸 이러고 차단을 한 거죠 이렇게 한 시간 반 만에 초고속 이별을 당한 이놈은 이날 밤이었습니다 친구들 다 같이 모인 술자리에서 너무 억울하다며 이게 이별 사유가 되는 거냐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렸고 같이 있던 우리는 모두 미친듯이 박장대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때부터 우리도 뭔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공중도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 그래요 지켜지지 않는 공중도덕은 이렇게 이별까지 초래하니까 지켜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끝 댓글 1번 어? 아니 이건 여자도 똑같은 거 아니야? 저런 쓰레기를 길가에 함부로 버리다니 끌 끌 끌 끌 끌 끌 2번 어? 이거 왠지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나도 바로 저런 관점으로 사람을 만나곤 했었는데요 한 번은 소개팅을 했고 이 여자가 매주 일요일마다 봉사활동을 나간다고 하길래 어? 이 사람은 찐이구나 싶어가지고 내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이댔거든요 그랬는데 헐 미친 봉사를 하는 곳이 알고 보니까 클럽이었어 뭐? 에? 뭐 그게 어때서? 클럽에서 수많은 남자들에게 봉사를 하는 걸 수도 있지 왜? 끌 끌 끌 끌 3번 이거는 여자가 현명했네 성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온 거야 숨겨진 그 본모습이 말이죠 네 댓글 그렇죠 기본도 안 된 걸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2번 사람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사귀자마자 바로 보여주는데 저런 놈을 더 만날 리가 있겠냐고 어림도 없지 암 특히 지 잘못을 끝까지 모르고 억울해하는 꼬라지 보니까 어떤 인상인지도 다 보이고 여자가 진짜 잘한 거야 3번 이런 행동들을 늘 아무렇지 않게 하던 사람들은요 지금 이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인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결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죠 4번 솔직히 저런 거 바람이나 폭력 같은 큰 사안은 아니지만 5만 장이 다 떨어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전에 내 친구도 사귀던 여자애가 자꾸 반복적으로 무단횡단하는 꼬라지 보고 마음이 식었고 이걸로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 무단횡단 무단횡단 이거는 그냥 자살 시도죠 6번 내 친구 5분 만에 차여가지고 별명이 5분작이야 헐 헐 5분 미치 이유가 뭐예요? 나도 그게 궁금해 미치겠는데 이 새끼가 끝까지 말을 안 해요 아마 우리 같은 일반 범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미친 짓거리를 했겠죠? 이렇게 짐작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몰라 말을 안 하니까 깔깔깔깔깔깔 7번 엇? 나도 이런 일 겪은 적이 있는데 하나 다른 건 우리는 사귄 게 아니고 계속 썸을 타고 있었는데요 공원 산책 데이트 중에 얘가 목이 마르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른 자판기 음료수 하나 뽑아다 줬고 그걸 마시면서 걸어가는데 헐 이게 미쳤나? 내가 빤히 보고 있는데 빈캔을 그냥 퉁 던지는 거야 길바닥에다가 바로 이 순간 마음이 식었고 밤에 문자로 정리를 했죠 계속 전화 걸려왔는데 받기 싫어가지고 안 받았어 물론 쓰레기를 막 버리는 것도 정리미가 뚝 떨어졌지만 지금 이게 타이밍이 그래요 연애를 할까 말까 이런 중요한 순간이면 더더욱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하다못해 썩은 인성이라 해도 검은 가면이라도 써야 그게 사람이지 근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더 싫은 거요 쉽게 말해서 지금도 이러는데 나중은 어떨까 이런 게 다 보였다 이거죠 8반 여자가 제정신 박힌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남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사귄다고 한 거 아니야? 공중도덕 예절 등등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그 사람이 최소한 어떤 인간인지 알아보고 결정해야지 그냥 사귄다고 했다가 어 뭐야 별로네? 이러고 한 시간 만에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도 제정신은 아니야 어? 너 뭐야?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냐? 알아보긴 뭘 알아보고 연애를 해? 연애가 바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인 건데 2번 그렇죠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연애고 연애하면서 보여지는 모습이 별로라면 그냥 헤어져야죠 즉 저 남자는 그냥 그걸 일찍 보여준 거일 뿐이라고 3번 잘못된 그지같은 연애로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야 이렇게 빨리 헤어지는 게 훨씬 현명한 거지 뭔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 내가 보기에 너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9번 그래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전체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 마누라도 이런 거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지키더라고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하고 있다가 어떤 쓰레기가 생기면 그냥 가까운 쓰레기통 찾아가가지고 버리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본인 가방에 넣어두더라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정리를 해요 헐 대 댓글 와 아내분 가정교육 진짜 잘 받으셨네요 어 그래서 내가 막 물고 늘어져가지고 결혼까지 한 거죠 10번 야 이거 느낌이 오는데 이건 말이지 여자가 좋아가지고 사귄 게 아니요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얼떨결의 고백을 받아준 거고 바로 아차 이러면서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남자가 끈덕지 하나 제대로 던져준 거지 진짜 좋아서 고백을 기다릴 정도의 남자였다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 극초반이니까 예를 들어서 긴장해가지고 실수를 했나보다 이런 거 말이죠 아니면 나중이라도 자기야 그때는 좀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빵 차버린다고 한 시간 만에 이건 100% 남자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댓글 껀덕지 잡힌 게 맞아요 나도 일주일 만에 까여가지고 잘 아는 건데 그 이유가 길거리에서 받은 전단지 던졌다고 그래서 나 까였어 아까 댓글에도 나온 말인데 그래 공중도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평소에도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해도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막 사귀고 있는 여친 앞이면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뭐 가식이든 숨겨진 거든 뭐든 간에 근데 그런 거조차 안 하니까 뻔히 보이는 거지 쓰레기를 버리는 것 자체도 거지 같지만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게 더 거지 같은 그런 게 복합적으로 온 것 같아요 이거 머리에 뭐가 들었을까 참 궁금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